안녕하십니까. 유승수입니다. 방콕으로 갑니다. 방콕으로 왜 가는지 되게 궁금..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.. 그래서.. 그래서 제가 지금 방콕으로 가는데 왜 가는지 궁금하시죠? 방콕으로 갑니다. 콘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위에 콘돔들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. 지금 다들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. 이게 다 콘돔이야. 죄송합니다. 우리는 콘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사이즈 별로예요. 여기는 정치, 토타타, 민주주의인데 대신 여기는 지금 디자인 중입니다. 지금 여기 봐봐요. 이게 다 콘돔으로.. 뭔가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고 하니까 그런 거부감이 싹 사라지는 그런 효과도 있네요. 너는 더 요새 요새요? 태국 하면 마사지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태국에서 제일 비싼 마사지를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. 과연 뭐가 다른지? 그렇게 비싼 마사지를 한 번 bands 하고요. 아 싼 마사지 3번 받아서? 3번 받아요. 3번 받아요. 뭔가 제가 촬영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뭔가 빌드려지고 있다. 아 음 너무 좋아요. 맛있어요. 콘돔만 파는 게 아니네, 진짜. 와 전부 다 콘돔 그거야 너무 재밌네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안에 있는 건 샘플이라 쓰면 안 됩니다 이 떡떡이는 침이 놔두면 예쁠 것 같아 이거는 한국 가서 기념으로 선물해줘야지 누구한테? 어? 주변 지인들한테 태국 하면 첫 번째도 마사지 두 번째도 마사지 세 번째도 마사지 계속해서 마사지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 갈 때까지 보통 한국에서 우리가 90분 마사지를 받으면 한 12만 원 정도 여기서는 12만 원이면 4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가시죠 아니 얘네들이 나를 따라다니네 그때 우리 왔을 때는 없지 않았어요? 그때는 없었어 여기 태국에서 리얼리트예요 아 진짜? 혹시 지금 뱀뱀한테 전화해볼까? 뱀뱀! 진짜 사나이 또 동기잖아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 뱀뱀 전화번호가 뭐야?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뱀뱀? 뱀뱀이니? 아 예 맞아요 어 승수 형이야 네? 승수 형이라고 승수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뱀뱀!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야 너 저기 방콕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아 네네 아 지금 연락 받았어요 같이 한 번 밥 먹어야지 아 그럼 같이 밥 먹어야지 언제까지 드세요? 아 나는 저기 내일 밤 1시 저기 돌아가니까 혹시 그 전에 시간 되면 전화해 전화 줘 한국 가서 보자고 한국 가서 보자고 한국 가서 보자고 한국 가서 보자고 지금 찍고 있는 거 리얼보라이어트 잘 찍고 한국 가서 같이 만나서 밥 먹자 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 뱀뱀님도 좋은 시간 보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뱀뱀과 함께 뱀뱀이랑 통화 한 거 들으셨죠? 듣기만 했네요 아쉽게 아 아쉽죠 네 뱀뱀이 또 참 예의 발라요 착해요 진짜 착해요 이렇게 착한 애가 없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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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개인적으로 되게 가보고 싶은 죽음의 카페 폐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거 같아 빨리 갑시다 왜 둘 다 이렇게 가지? 어디 가세요 오빠 이리 와야지 벌스 탄생을 경험한다 네 오우 이게 경험을 또 해봐야죠 우리가 응? 오우 야 상당히 복잡해 이게 오우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자 이런 경험인 거야 그냥 나는 그냥 한 번 명시로 아이 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시키세요 오우 아 에어리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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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있어 근데 저기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? 야 여기 아 아우 아우 아 그럼 제가 이제 한 번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으신분들 관을 닫고 옷을 닫고 절대 관 뚜껑 닫고 못 박으시면 안 된다고 오우 시민이 앗 고마워 방 Ini 뚜껑이 닫히는 순간 좀 답답하고 무섭고 했는데 땀나잖아 지금 되게 덥고 근데 갑자기 오는 순간 고요함이 싹 찾아왔어 좀 더 오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살아온 삶을 좀 돌아보고 좀 그래보고 싶었어요. 심장이 들뜨고 있어요. 이거 지금 한국 가서 지금 카페 하고 싶어요. 돈은 누가 되나요? 돈은 이제 당신이 돼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